내가 로그한 지 정국에 로그 이제 최근에 대상을 받았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 아 여기다 여기 제가 웬만하면 상을 잘 울지 않는다 기쁜 마음이 커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 왈칵 쏟아져서 되게 당황했는데 아 그게 진짜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고 왜냐 기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렸던 것 같다 아 그게 진짜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드려 진영이 말했듯이 정말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진짜로 형들처럼 진짜 작업이란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흘린 눈물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이렇게 내가 그 흘린 그들을 하고 나를 여행을 그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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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정신없이 쿵쿵 내 마음을 뿜뿜 사정없이 또 hit it hit it hit it